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프렌즈 분석 공부를 할 때 추천하는 방법과 도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정의적으로 메모리 프렌즈기에 관련된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대학교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와서 메모리 프렌즈 분석의 강의 이외에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메모리 프렌즈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볼라틸리티라는 오픈소스 파이썬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실무에서는 지금은 조금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메모리가 2기가에서 4기가 정도 사이에 PC들을 사용할 때는 이 볼라틸리티라는 것들을 오픈소스로 충분히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챌린지 문제들을 풀 때나 그런때도 이제 볼라틸리티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료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라틸리티 위키페이지에 가면은 실습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된 이미지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 사이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키페이지 볼라틸리티 위키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큐멘트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좀 내리시면은 이게 메모리 샘플이 나는 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주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XP 환경이죠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이고 엘제 이후 XP 환경의 메모리들을 보면은 보통 1기가 정도로 할당된 그런 샘플들이에요 뭐 더 많은 메모리가 있다고 해서 어느정도 차이는 있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찾는 거에 대해서는 흔적들이 더 많고 어떤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나 그런 것들이 많을 뿐 이제 방법들은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볼라틸리티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면은 한 4기가 정도만 되더라도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오픈소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메모리 사용하는 예 그런 한계들이 좀 있을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샘플들들이 거대 CTF 챌린지 문제들이 조금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코드 분석 특히 이제 메리어 쿱북 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악성코드가 감면된 메모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뭐 블랙에너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예전에 제우스 관련된 그런 그 악성코드들 예 그래서 요런 유명한 악성코드들이 감염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메모리 샘플들을 또 분석하면은 여기 요 관련된 또 샘플들도 그 메모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오브 메모리 프렌직 이미지라고 있는데 요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볼라틸티의 이렇게 가이드 책 볼라틸티의 그 바이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트 오브 메모리 프렌직 이라는 책이 번역으로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메모리 프렌직 이라는 책들만 가지고 소개하는 책들은 없어요 국내 저자들이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메모리 프렌직들을 좀 넣어놨고 저희들도 오픈소스 관련된 악성코드 책 쓸 때도 일부만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이제 바이블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볼라틸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번역책을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샘플들을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요 테스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볼라틸티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한 것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느정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DLA 인젝션 같은 경우는 API 훅 같은 경우나 이렇게 악성코드하고 관련된 그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풀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볼라틸티 챌린지 CTF 문제입니다 저는 요것들을 좀 많이 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한번 요 관련된 것들을 또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검색을 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라틸티 메모리 CTF 랩업 랩업 랩업이죠 랩업 자 그래서 라이트업이죠 라이트업 예 그래서 이렇게 볼라틸티 메모리 라이트업 우리가 그 풀었던 그런 것들 결과 보고서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리뷰를 한 것인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CTF에서 풀었던 것들 아니면 데프콘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지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이미지들도 다운로드 되는 링크들도 이렇게 공유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예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CTF에서 나오는 것들은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내의 어떤 키값들을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 자체를 이제 우리가 플래그 형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내면 그거를 플래그 값으로 정답으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많게는 20문제 아니면은 보통 한 30문제 정도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말이 좀 꼬이네요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0점 100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볼라틸리티 그런 플러그인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리뷰를 하면은 화터 패스워드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요 문제들을 이제 푸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패스워드 정보들이나 관리자의 그런 패스워드 정보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관련된 계정 정보와 관련된 그 덤프 파일들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 정보에 평문으로 저장되는 형태 이게 바로 메모리 프렌징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키값으로 이렇게 찾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러한 라이트업 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푸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요즘 CTF 문제나 최근 거 예전에는 그냥 뭐 키값들을 되게 숨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키값들 형태로 숨겨놓으면 오히려 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를 가지고 뭔가 치매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악성코드가 걸렸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찾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실제 흔적들을 하나의 플래그값으로 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세번째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직접 분석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 베스트죠 직접 분석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던 리눅스이던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 메모리 프렌즈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그인에 지원되는 것들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로 보통 많이 이제 이미지로 악성코드 특히 이제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등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악성코드를 감염을 시키고 난 뒤에 그것들을 악성코드 분석 관점이 아닌 뭐 동적 분석에 정적 분석 그런 관점이 아닌 메모리 프렌즈 메모리 덤프를 떠가지고 그 안에 이제 남는 흔적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두 개가 실제 여러분들 악성코드 분석할 때하고 메모리 프렌즈 분석할 때도 겹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겹치는 정보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더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프렌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분야로 따지면은 악성코드 분석을 좀 더 더 많은 흔적들을 놓쳤던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분석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여러분들이 분석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 제작한 것은 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 쪽에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것을 하면은 그 안에 개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확률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공격이라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이 해킹이라는 파트 아니면 시스템 해킹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조금 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보시고 그 흔적들이 어떻게 남는지 어떤 악성코드를 내가 감염을 시켰는데 메모리 프렌즉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남는지를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로우 파일들을 분석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hfs 취약점 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에 침투됐던 사례들 그 다음에 그걸 역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에다 공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냐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볼라틸리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고 또 분석하는 데도 잘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유료 도구 같은 경우는 레드라인이라는 도구들도 있고 아니면 엔케이스 쪽에서도 이제 메모리 프렌즉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컬이라는 프렌즉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블로그 쪽에서는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으로는 아직은 소개한 적이 없는데 한번 요걸로도 한번 나중에 시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볼라틸리티 아까 볼라틸리티 메모리 프렌즉 분석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기존에 볼라틸리티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 측면이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지 인포라는 것을 가지고 프로파일들을 우선 확인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리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한번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상당히 업데이트가 빨리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요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더 빠르고 쉽고 그래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제 뭐냐면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된다는 소리죠 예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2017년도인가 2018년 2017년도 꺼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릴리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예 쓸만합니다 예 쓸만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리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사용하는데 리드라인은 메모리 프렌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디스크의 종합적인 디스크의 종합적인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흔적들을 찾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상용 버전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튼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속도 측면에 보선은 그렇게 뭐 많이 빠르다 예 그거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GUI 버전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 예 그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 블라틸리티 쪽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여기 위에 있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메모리 프렌즈기에 관련된 샘플들도 제가 직접 웬만큼은 또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례들을 한번 분석하는 것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uys